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 속으로 머릴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에 남자 친구네 줄인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 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 덮은 데를 갖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이 여자는 다시 와 가버렸지 첫사랑이란 안 되는구나 여자는 기관을 했고 다시 사랑 안겠다는 맹세를 때 이 여자의 두 번째는 대학관일 때 미팅 같다 잠시 상침 글레이보이 였다는 두 말 미팅 같다 잠시 상침 세 번째 남자 사회 나와서 같은 직장 같은 둘의 남자 두 노래 두 분 첫 눈에 반해버렸던 매일 그녀 집에 바래다 주었대 아 그건 내 남자 집에서 둘의 사이를 반대했나봐 아 그때 속악한 맘아 보이었대 슬픈 첫 사랑 지친 두 번째 세 번째 지진 들었다고 눈물도 차 나오지 않는다고 그 여자의 네 번째는 선을 본 남자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양발이 걸쳤다는군 내가 입장받고 생각해봐도 환장하로루 다음 얘기 되게 궁금할 거야 한 주 떠나면 계속됐네 아 그녀의 모진 사랑 중 결정적인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주인공이었어 우리 서로가 사랑을 했고 결혼도 하기로 했지 우리 사랑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코라던 그날에 말고 안 돼 엄청난 게 벌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왜 나이를 또 갈 곳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자리 쓰라고 그녀의 모진 사랑 중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그녀의 군onian 다시 사근라고 그녀의 모진ée 내 본 prosec란 essay 벗고 서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